오늘은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한국 리서치의 통계와 우리 서울대병원과의 공동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받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참 살기가 힘들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93%라 그래요. 그렇게 보면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서는 아주 유아나 이런 아이를 제외하고서는 다 스트레스 받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녀 부양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부부간의 어떠한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까지 여러가지 이러한 마음의 어떠한 부담, 스트레스로 인해서 참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뉴욕의 변호사입니다. 참 리차드 호프만이라고 하는 명망이 있는 사고보험 변호사인데 사고보험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사람이 많은 사람의 죽은 사람을 이렇게 조사하고 또 변호를 해주고 보험금을 타게 하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승률이 높아서 유명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 사람이 죽는 것은 특별히 심장병으로 또 어쩌면 암으로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는 건 맞긴 맞지만 사실 죽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카렌다, 카렌다. 달력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다가 사고 나고 스마트폰 보다가 낭떠러지에 길에 그냥 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고 심지어는 언덕에서 떨어져서 스마트폰 보다가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계 소리라는 거예요. 시계 착각 착각하는 시계 소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계 소리가 들립니까? 바빠요 모든 게. 시간을 항상 봐야 되고 조그마한 무슨 일 있으면 금방 예배 중에도 그냥 시간 약속이 있다고 끝나자마자 바로 도망가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유가 없는 상황.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유의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바쁘다 이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공급이 돼요. 뭐 스마트폰에서 뭐 하나 누르기만 해도 그냥 바로 쾌속 배달. 밤에 그냥 12시에 배달하는데 새벽에 오니까 물건이 와 있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를 몰라. 그러나 사실 그러한 것이 얼마나 배달하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많나요. 우리가 편한 건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편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의 생활이 불편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의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참 기마민족 말타고 달리는 그 북방의 기마민족으로부터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몽골에서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위에서 내려온 그러한 빨리빨리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반도체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면적인 스트레스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최고 아니에요. 매일 36명이 매일 자살하는 거예요. 1년에 4만 명 이상이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여러분. 2위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위하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사회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환들 우울증, 강박증, 정신과적인 이러한 질환들이 많이 있죠. 성격장애, 분노조절장애, 무차별 그냥 폭행 그리고 그냥 복수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자기 편에 속하고 남의 것은 다 틀렸고 이렇게 너무나 참 분노와 이러한 미움에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스트레스에서 온 거예요. 여유가 없는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적인 관념이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도 자문서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그리고 식이는 뼈로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화평이란 말의 그 화평의 히브리 원어는 마루페란 말이에요. 마루페란 말은 건강이다. 헬스. 그리고 치유다. 힐링.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마음이란 말은 랩이란 말이에요. 랩이란 말은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의지가 있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사람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건강하느냐. 속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감정을 가지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바른 길로 뜻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마음의 화평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야. 잘못되면.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건강. 마음의 치유한 상태가 아니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것들로 초급함이 이루어져서 뭔가 빨리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빨리 대가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그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불편함. 건전치 못한 생각들. 공격적인 생각들. 자포자기하는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비관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이 바로 육체의 질병이라 이겁니다. 육체의 질병.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 마음의 화평을 꼭 이루지는 않아요. 이게 거꾸로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올 때는 반드시 그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이 불편해요.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두통이 있습니다. 소화불량증이 있어요. 변비가 생깁니다. 설사가 나와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자가 면역성 질환들. 갑상선 여러 가지 그런 자가 면역성에 있는 질환들. 관절념. 르마치스 관절념. 홍방성 낭창.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의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속사람의 그러한 불안정. 속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무엇인가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이 균형을 맞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빨리 뛰는 심장 가라앉힐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위장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위장아 움직여라 하고 근육을 움직이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위장을 움직이게 하려면 당 반복의 한 가지가 있어. 마음이 평행해지면 되는 거예요. 위장 소화불량증 일으키려면 남을 미워하세요. 변비가 생기고 여러 가지 설사와 변비가 교대하는 이러한 것들이 꼭 암을 유발하는 질환만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심리적인 불안감이에요. 심리적인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콜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 흥분 호르몬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위장은 기능이 잘 발휘되지 못해요. 멈춰버려요. 아예. 소화가 안 되지요. 그리고 혈액순환은 말이에요. 뇌에 있는 혈액순환이 사지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뇌졸중이나 또 심장협심증이나 이러한 심혈관, 뇌혈관 질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생기는 거예요. 동맥경화도 그 원인입니다. 심장마비, 급사하는 그러한 이유가 다 마음의 불안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긴장도를 우리는 꼭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모든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다 없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걸어다니고 건강해 사는 사람이 우주에 한번 달나라에 가보세요. 우주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성층 간 그 높이로 올라가 보세요. 거기는 중력이 없잖아요. 그럼 중력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뼈가 그냥 줄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면역체계들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 세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면역체계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력이 없는 우주에 있다가 지상에 내려오게 되면 생기는 것이 골다공증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운동부와 운동을 그 우주에서도 계속 운동하잖아요. 힘을 뭐 역기를 들고 힘을 줘야지만 되는 정도로. 그러지 않으면 금방 뼈가 망가져버려요. 그리고 또한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이 지상에 있는 세균의 면역기능이 쫙 떨어져서 쉽게 감염증이 일어나고 폐렴이 일어나고 폐혈증이 일어나고 그 감염증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스, 중력이라는 게 여러분, 그 자동차에도 적절하게 짐을 실어야 안정감을 가지고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배도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짐이 있어야 배가 흔들리지 않냐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마치 그 원어가 뭐냐면 라틴어로 스트링거, 스트링거라고 그래요. 스트링거라는 말은 팽팽하게 줄을 당기는 걸 말아요. 여러분, 바이올린을 우리가 킬때,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킬때 줄을 이렇게 맞추잖아요. 팽, 빙, 빙, 연주하게 되면 맞추잖아요. 그렇게 해서 팽팽하게 해서 이렇게 그어보면 아, 이게 제대로 지금 소리가 나는구나. 제음이 나는구나. 그래서 조정을 항상 하는 거야. 피아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조정을 또 많이 해서 하다 보면 줄이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으면 마치 벽돌을 테스트할 때 계속 중압감을 주고 또 중압감을 주다가 어느 1톤, 2톤 이렇게 가다가 벽돌이 짱그랑 깨져버리는 것처럼 한계 상황을 넘을 때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감내하는 순간까지는 암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하고 다를 뺄 없어. 그런데 갑자기 그 한 단계 딱 넘어가게 되면 깨져버리는 거야. 이게 정신이 와야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균이 우리를 침범하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는 동안에는 절대 병이 안 걸리는 거야. 아무리 병균이 들어와도. 그러나 그 병균과 싸우는데 결국은 숫자적으로 부족해. 또 보급이 부족해. 도와주질 못해. 너무나 이 병균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면역기능은 약해 있을 때 이건 마치 전쟁과 같아요. 그래서 아군이 이기면 병은 퇴치되는 거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다. 그런데 왜 암에 걸리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암을 퇴치하는 우리의 면역세포 T세포, 자연사례세포, 또 여러 가지 B세포 이러한 것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경찰세포,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듯이 이상한 도족놈이 있으면 그걸 잡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일시검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두드려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퇴치해야 치안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치안이 어디를 가나 평안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밤에 길을 가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면역체계가 제대로 돼 있을 때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무너지면 질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강박증이 오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난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대낮에 그냥 흉기난동 이거 왜 있습니까. 그 나쁜 줄 알면서도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절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괴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세균과 바이러스의 스트레스 또 너무 뜨겁거나 덥거나 춥거나 하는 물리적인 스트레스 또 대인관계에서 있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시키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적인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순결과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체적인 위생도 중요해요. 세균 더러운 거 만지지 않도록 그리고 손 소독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위생이 깨끗하면 면역체계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어렸을 때 말이에요. 더 그랬을 때 자꾸 구강에 뭔가 이 아프터가 생겨. 그래서 소아과 병원에 데려갔더니 한참 검사해 보더니 혹시나 너무 우유병을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위생상태에 중요해서 그냥 모든 아이에게 가는 것은 다 삶은 거예요. 삶은 거예요. 병균이 접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잘 형성이 안 된다. 어린아이 유아에게는. 그러니 쉽게 병균이 침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과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이러한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는 이러한 실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수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실전에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부러 그냥 막 무장하지 않고 갔다 가는 큰 변을 당하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영적인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면역, 정신적인 면역, 영적인 면역이 생겨서 그야말로 전인적인 건강이에요.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에 뭐예요? 생명이 넘치는 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가?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급함을 우리는 다루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 다 급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거 맺혀야 맺혀. 항상 우리는 그냥 막 빨리빨리 조급해야 돼. 뭔가 빨리빨리 그냥 뭐 결과를 얻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은 성숙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밥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꾸 열어보고 그냥 빨리 안 되나? 뭐 이렇게 하다 하면 밥이 설어버리잖아.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이건 근원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조급증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행을 해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양치질 할 때도 그냥 막 그냥 쉽고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한 3분 이상 양치질 천천히 하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여유를 가지는 거야. 얼굴도 좀 보면서 천천히. 그리고 머리도 좀 이렇게 막 한꺼번에 그냥 받지 말고 그냥 천천히 샴푸를 드리고 조금 또 린스도 하고 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야 머릿결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여유를 일부러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좀 낮추는 거예요.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지하철 탈 때도 그냥 뛰어서 그냥 막 놓칠까 봐 그냥 헐려 볼 듯 그럴 게 아니라 좀 보내고 좀 기다리는 마음. 버스도 좀 기다리는 마음. 줄을 설 때도 말이에요. 그냥 마트에 가서 뭐 물건 사고 나서 어디가 이게 다 계산이 빠르지 양사람들. 얘가 물건이 얼마나 있고 몇 사람이 있고 이거 다 채 보지. 그래서 샥 저쪽으로. 사실 그건 뭐 1분도 채. 차이가 안 나는 건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빨리 하면 내게 유익이 올지 않을까. 그러나 손해가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당도 올라가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면역 기능은 좀 떨어지는 거야 또. 얼마나 큰 손해예요. 감기도 쉽게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1차적인 스트레스 신호가 뭐냐. 그거 뭐냐 하면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두통. 까닭없이 좀 두통이 와. 소화불량증이 와. 소화가 잘하는데. 이것이 1차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면 아. 내 스트레스 호르몬을 좀 낮춰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웬만하면 줄 서는데도 좀 긴 줄에 서라. 긴 줄에. 마음을 조금 여유 있게 가지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양보하고. 택시 잡을 때도 그냥 급한 사람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남을 도운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부교감신경이 안정함을 찾고 그게 올라가니까 균형을 맞춰지는 거야. 세상이 훈훈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운전대만 잡으면 그냥 막 분노와 침이나 그냥 입에서 조금만 뭐 하면. 그게 습관적이 돼서 그래요. 그게 참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아. 내 인생이 내 삶을 조금 슬로우 조금 낮춰야 되겠구나. 속도를 조금 낮춰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우리가 참 알 수 있는 수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2차적인 스트레스 신호가 와요. 그때는 진짜 위험이 오고 위괴양이 오는 거예요. 심장 혈관이 상하는 겁니다. 뇌 혈관이 직접 상하는 거예요. 1차 때는 그러지 않아. 그러나 이것이 지속이 되고 많은 양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부하가 되면 반드시 2차적인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건 병이 생기는 신호예요. 위괴양, 위 밀안이 오는 거예요. 위가 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출혈이 생기는 겁니다.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 특징이 보면 위출혈이 나 있어요. 모세 혈관이 위 속에 터져 있어요. 아 이분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이런 분들에게는 첫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약보다는 항상 조급함을 이렇게 잠재워야 돼요. 조급함을 해야 돼요. 그 낮춰서 되도록이면 얼굴에 긴장도 풀고 여유 있는 얼굴 표정을 갖고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된다. 항상 심각하면 안 되죠. 자주 좀 웃는 그러한 습관. 그리고 음악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그러한 조용하고 좀 감동이 있는 그러한 음악. 이런 것을 좀 자주 듣는 것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푸는 이러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되도록이면 좀 줄도 먼 줄에 좀 서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도 좀 하고 그리고 너무 시간에 쫓길까 봐 그냥 조급한 이러한 삶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아까 양지질하는 것도 그러고 머리 감는 것도 샤워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막 물도 묻힌 채로 그냥 막 정신없이 나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게 나한테 병으로 온다니까. 두통으로 와요. 그게 심장질환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부정맥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정맥이 생기다가 갑자기 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맥이. 그런 경우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좀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 모든 템포를 좀 리듬 있게 낮추는 그러한 삶이 첫째가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는 삶의 태도라 이거 태도. 여러분의 장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잘 다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장수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맡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뭐 그냥 육체적인 쾌감. 게임 중독. 성 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게 빠져 사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것에 좀 빠지면 잠시 스트레스를 잇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뇌는 그 중독 속에서 우리의 뇌세포가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오면 쾌감이 오는 거 도파민, 세로토니, 특히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마약을 통해서 게임할 때 짜릿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 그래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중독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거야. 그러나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뇌가 도파민 중독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자극을 짜릿한 자극을 계속해서 줘야 그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완전 중독으로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사회적인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TV에도 이상한 짓거리 한다니까. 지하철을 타서 이상한 스마트폰으로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뭔가 쾌감을 준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적인 그러한 명망이 있는 분들도 그러한 일에 그냥 매여 사는 거예요 매여. 이게 사실은 모든 중독과 모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다 이거예요. 그가 두루다니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례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팍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해방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총국봄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해가 원수를 신원하시는 은혜의 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나와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가 너희에게 임하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사실은 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근원적으로 해방시키고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스트레스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10편 68편 19절에도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요호하로 말미암거니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모든 짐을 하나님 요호하께 맡겨버리라 죽게 맡겨버리라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셨고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오고 해결해서 죄의 짐을 다 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크리스토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제함이 없는 영원한 영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짐 모든 스트레스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십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에 있어요. 신명기 3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호하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바로 교회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니까. 왜냐? 당신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마귀에게 눌리고 죄짐에 눌리고 모든 스트레스에 눌려서 사는 것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죄짐을 지고 동네의 깡패들한테 뚫어맞고 하고 있는 거 부모가 가만히 있을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분이에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모든 염려를 줄게. 뭐하라? 맡겨버리라 이거야. 맡겨버린다. 왜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짐을 지는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기를 원하신다 이거야. 왜냐?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보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야말로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뜻대로 애급을 향하여 돌아가려고 장관을 세우기까지 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것이지요. 자기 책임이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을 짐을 져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명의 40, 3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예민하게 보호하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해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야.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호의하신다니까. 이사랄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의 삶을 통하여 연단하고 또 연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예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말이에요. 그 새끼들을 보호함 같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말이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함 같이 보호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저도 공부할 때 의사고시를 앞두고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혹시 내가 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막중한 스트레스 속에서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는데 위장병도 생기고 그냥 불면증도 생기고 그때 제가 다니던 한인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 형제님 그 A4 용지 하나만 좀 가져오시고 연필 하나만 좀 가져오세요. 그러더니 A4 용지를 나보고 좀 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그 볼펜 연필을 들더니 그냥 툭 찌르니까 그냥 툭 그냥 찢어져 버린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종이 한 장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책을 좀 데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또 툭 찌르니까 아 찢어질 수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형제님 바로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형제님이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고 찌름과 같은 부담이 있고 찢어질 것 같은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뒤에 바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 간절히 손을 잡고 기도해 준 것이 얼마나 큰 힘이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벽이 되시고 성령의 불담이 되시고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범접지 못하도록 우리를 호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앞과 뒤를 호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신명의 32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시나요? 신명의 3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알에서 까면 거기에 그냥 둥지를 짓고 나뭇가지 연한가지 또 단단한가지 여기에다가 자기의 털을 뽑아서 말이에요. 거기에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서 그 알이 깨지면 그 어린 새끼가 다치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냥 그냥 날개로 모든 부드러운 털들을 다 날려버려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는 뾰족한 가지도 있고 가시 같은 것도 있고 딱딱한 것도 많고 도저히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그 독수리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도록 그냥 밀어재께로 버린 거예요. 밀어재께로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독수리 새끼가 말이에요. 아직까지 날개가 시원치 않은데 그냥 낙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낙하할 때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그 어미 독수리가 막 강화해서 그냥 그 새끼보다 더 먼저 내려가서 날개를 쫙 펴고 날개로 그 새끼를 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새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새들은 옮길 때 그냥 이 뭐입니까 발톱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옮기죠. 독수리는 그러잖아요. 새 중의 왕인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그렇게 해서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싣고 나루다가 갑자기 또 확 뒤집어지네요. 그러면 또 새끼가 그냥 막 파득파득파득 거리면서 그 날개에 혈액순환이 되고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도록 여러 차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독수리처럼 얼마 안가서는 힘이 생겨서 천공을 엄마와 함께 나르는 그러한 맹금류 세중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탄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이러한 혼란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독수리가 천공을 나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낙심과 좌절 속에 살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날개로 보호하시고 다시 또 나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공을 가장 높이 나르는 세중의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까마귀 떼들이 말이에요. 꽉꽉 하면서 말이지 독수리들을 공격하는 거에요. 까마귀 떼들이. 그러나 독수리는 거기에 신청도 안 해요. 거기에 반응도 안 해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싸우지도 않아.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고 아무리 네네들이 나를 쫓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네네들이 때가 많다고 그러지만 나는 상관 안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어려움과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특별한 잘못이 아닌데도 질투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때거지로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거에요. 그럴 때 기분 나빠할 거 없다 이거에요. 그럴 때는 창공으로 높이 올라가면 되는 거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암 같이 그들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야말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함 같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하지만 언젠가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암 같은 세임을 얻게 되고 이제는 하늘로 비상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아이폰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한마디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외면적인 것에 대한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 가지지 못해서 좌절과 실패하는 그러한 마음 모두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된 것이야.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진적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나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질없는 것을 갖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육체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 무궁토록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야말로 춘몽수구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성각자 한 사람이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부귀 영화는 봄날의 꿈과 같아. 꿈꾸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없어지는 물거품과 같다. 여러분 물거품이 막 부글부글하다가 툭 터지면 간데없이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사람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적신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진정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조금 더 남들보다 잘 살고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직장 가질려고 비교하고 거기서 웃고 울고 희노애락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뭐냐? 주님 앞에 설 것이 목표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주님에게 다 맡겨버리게 되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2000년 전에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중하고 따르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권고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스트레스 사업의 스트레스 가정의 불화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괴롭습니까? 나아갈 향방을 모르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아갈 향방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그하셔서 우리를 천성으로 향하는 그 목표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몽해를 메고 내 몽해는 가볍고 쉬우니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로부터 배우라 내 몽해를 메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모든 스트레스는 우리 주님이 다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몽해는 같이 동행하는 몽해 주님과 따라가는 몽해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충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쉼을 얻고 우리의 질병은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의 놀라운 가정은 회복이 될 것이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처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짐을 날마다 지시는 여호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충원합니다.